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넘버원 공기고요 두 번째가 물입니다. 산수가 좋아야지 건강에 좋다고 하죠.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진짜 산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산수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 공기와 물이 좋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글에 나와서 지금 두 달째 있는데 여러 가지 늦게 본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쨌든 간에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아주 극단적으로 날씨가 다른 경우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처럼 완전 1년 내내 덥기만 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춥기만 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막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내내 비가 1년 365일 중에서 300일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제가 미국에서 39년 동안 살아가면서 느낀 게 미국은 지역별로 날씨가 너무너무나 달라요. 한국도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익스트림하게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오래 쭉 살다 보고 또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 날씨에 의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처럼 겨울에 해가 밤이 길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해가 길고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의 영향을 끼치는 건 뭔가 또 네바다 사막이나 피닉스같이 사막 한복판에 사는 분들은 또 어떤가 그 다음에 또 풀이 많고 또 숲이 많고 이런 아틀란타 조지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 그 다음에 저 밑에 플로이드 같은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 한 분이 가장 많이 사시는 LA나 뉴욕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적응이 동물이라서 살다 보면 결국은 그 기후에 맞춰 살더라고요. 다 맞춰 사는데 저도 LA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1년 내내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LA는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그렇다고 엄청 동남아시자처럼 푹푹 찌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간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LA에 살다 보면 또 LA 기후가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시애틀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겨울에 눈도 내리고 여름에 비도 오고 또 숲도 우거지고 그러니까 또 시애틀 타시는 분들은 LA나 또 피닉스, 라스베가스, 미 서부 지역 보시면 와 그런데 삭막해서 어떻게 사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날씨가 있고 유달리 더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추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날씨, 본인이 선호하는 날씨도 날씨지만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어떤 날씨가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바가 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의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간 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 못 받아요. 사람마다 적용 받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연세가 드시면 이 사막 지역에 사시면 몸이 개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LA도 LA에서 좀 사시다가 조금 외곽 쪽으로 나가셔서 파무스프링 혹은 리버사이드 이쪽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삭막한 곳이죠. 나무가 적고. 그런데 그런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라스베가스에 오신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라스베가스 오니까 몸이 너무 개운하고 편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사막 지역의 통상적인 많은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피닉스라든가 혹은 에리조나, 네바다, 라스베가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연세가 드셔서 오시면 몸이 편하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왜 그럴 수 있고 한국에 나오면 미세먼지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에서 안 좋은 점은 뭐고 좋은 점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정착하실 때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몸이 이랬구나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낼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바이러스라고 하죠. 코로나, 코비드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 인간들한테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생로병사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몸이 아픈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박테리아고 하나는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는 다른 거예요. 한국말로는 그냥 박테리아는 균이고요. 바이러스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냥 세균이란 뜻이 더 작은 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비슷한 종류인데 바이러스가 더 작은 세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 우리가 교통사고 났다든가 어디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다쳐서 아픈 경우가 생기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몸 안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몸이 불규칙적으로 이상하게 변해서 생기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부적으로 다치는 거 빼놓고 그다음에 몸이 이상해져서 아픈 거 빼놓고 이 두 가지,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이 두 가지가 왜 다른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선 박테리아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보지를 않아요. 생명체로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하여튼 바이러스는 번식을 안 합니다. 분열을 하지. 스스로 나눠지는 걸 하는데 이 동물처럼 어떤 암수 짝짓기라든가 혹은 세포변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번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이런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라고 생각하는 거고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로 생기는 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감이에요. 독감. 감기. 감기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수도라든가 천연도 이런 것 같은 것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코로나, 코비드가 바이러스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럼 이제 박테리아로 생기는 병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식중독 같은 거 걸린다든가 이런 병 같은 거.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서 병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박테리가 많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배탈나는 거. 이런 게 박테리아로 생기는 병이 꽤 많죠. 인간 몸 안에는 박테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테리아 중에서는 인간 몸에 도움을 주는 박테리아도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화를 시킨다든가 유산균 같은 거 이런 게 좋은 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테리아 중에서. 그런데 이 박테리아로 생기는 병이 언제 많이 생기냐면 이 두 가지는 성질이 되게 다른 게 박테리아는 고온 다습한 데서 많이 생깁니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은 곳에서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생물인데 이게 온도가 높아야지 활동성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아야지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이게 번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데는 박테리아가 많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보편적으로 건조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야지 오래 버팁니다. 심지어 남극 같은 데서 몇만 년 된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없어요. 나중에 소멸되는 건데 이게 온도가 낮으면 소멸도 안 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 바이러스가 많이 횡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을 겨울철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건조하다는 건 뭐냐면 건조하니까 바이러스가 공중에 타고 돌아다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너무 추우면 활동이 뜸해져요. 그리고 습해야지 잘 돼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한국과 음식이 참 잘 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LA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다른 데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미국도 좀 습기가 많고 한국처럼 좀 고온 다습하고 이런 지역은 음식이 금방 상한대요. 그런데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도가 높고 박테리아가 있으면 음식이 상하기 쉬워요. 온도가 꼭 높다고 음식이 상하는 건 아닙니다. 박테리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공중에. 그러면 음식이 상해요. 박테리아가 없는 곳에서 온도만 높다고 음식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역마다 다른데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LA 그 다음에 특히 뭐 네바다나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뭐 애리조나 이런 데는 음식 찌개를 해놓고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그냥 그때그때 데펴먹고 한 이틀 동안 지나도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없어요. 되게 없는데 한국에 오면 음식이 금방금방 상합니다. 음식을 냉장고에다가 얼른얼른 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쉰대라고 하죠. 쉰 것도 상한 거거든요. 그게 박테리아 번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질된 건데 뭐가 잘 쉬어요. 행주 같은 경우도 쫙쫙 안 빨아놓잖아요. 그럼 행주에서 쉰내 금방 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해놓고 와서 설거지 컵을 갖다가 잘 제대로 안 닦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컵을 갖다 집어먹으면 제가 우유 먹다가 다 뿜은 적도 있어요. 우유가 상한 게 아니라 컵에서 쉰내가 나왔고 한국이 좀 음식이 잘 쉬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래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박테리아균도 많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더 많은 거죠. 사람이 사는 곳도 사람이 살만한 곳에서 살잖아요. 어디 사막, 한복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도 없는 데서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리고 진짜 시베리아 동토 같은 데서도 안 살고 그런 것처럼 이 박테리아도 어떻게 보면 이 박테리아의 먹잇감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몸에 붙어서 사는 거니까 인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박테리아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은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과 날씨 기후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인구밀도가 한국만큼 높지는 않으니까 한국만큼 많은 것 같은데 한국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한국은 확실히 음식 같은 게 금방 상하고 금방 쉬워요. 날씨가 특히 여름에 고온 다습하죠. 박테리아 살기 좋죠. 그다음에 인구밀도 높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감염되기가 쉬워요. 제가 한국 와서 벌써 설사를 갔다가 한 3번 정도 겪었어요. 왜 그럴까? 전 미국에서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음식이 조금 맛이 간 건데 먹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입맛으로 느낄 만큼 이상하게 변한 건 아닌데 뭔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오신 분들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면에서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이런 환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라스베가스에 오신 분들이 좀 편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선 연세 드신 분들이 뭐가 있냐면 관절염, 루마치스, 흔히들 그런 거 있죠. 비 오려나 보다, 빨래 걷어라, 무릎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비가 오려고 하면 기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기압이 낮아지니까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있는 데가 안에서 바깥으로 평층하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신경통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습기가 많이 올라가고 고온 다습이 되면 관절염이잖아요. 염증이에요. 이 박테리아가 뭐냐면 어디 상처가 났어요. 감염이 된다고 그러죠. 박테리아가 들어가면 그게 굶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우리가 닦아주면 상처가 나중에 아물죠. 그냥 균이 안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도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염증이 생겼는데 고온 다습하는 이런 분위기라는 게 사실 염증, 박테리아 균에 대한 더 좋은 것이군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비가 오면 아무래도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우울해지면 이 홀몬 중에서 세르토닌이 분비가 적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더 아프다는 거죠. 몸에서 아픈 걸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홀몬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비가 오르고 우울해지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바닷가보다 산이 좋다는 얘기도 뭐냐면 바닷가 같은 데 보면 되게 정적이고 사람이 계속 차분해지고 우울해지면 이런 활력적인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픈 거에 한 몫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라스베가스 오시면 우선 좋은 게 삭신 수신 게 다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아주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식중독 걸리고 배 아프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균에 노출되는 거. 젊었을 때 몸에 저항력이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을 금방 이겨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확실히 건조한 동네일수록 음식이 상하거나 맛이 가거나 박테리아가 번식하거나 일강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집에서 어디 행주 같은 데서 쉰 냄새가 난 적이 없거든요. 저도 부엌을 갖다 꽤 빨리 정리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한계 보니까 진짜 행주 한 번 쓰고 쫙쫙 빨아서 쫙 짜놓지 않으면 금방 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릇도 대충 닦아놓고 그냥 미국에서처럼 그냥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물뚝뚝뚝 떨어지면서 나중에 그냥 마르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마르기 전에 벌써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쉰 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상했다 이건 벌써 박테리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음식이 그냥 상하진 않아요. 날씨만 덥다고 상하진 않습니다. 박테리아가 없으면 안 상해요. 그런데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확실히 박테리아가 많이 돌아다니겠죠.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이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박테리아 서식이 되게 많이 줄어요. 그리고 온도는 뜨겁긴 한데 습기가 없잖아요. 습기가 없으니까 박테리아 서식이 되게 많이 줄고 겨울 같은 데는 라스베가스도 춥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요. 그런데 겨울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 같은 데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라스베가스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250만인데 그 땅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적으니까 미국에 있으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잔병 치료할 가능성은 훨씬 더 적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감염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날씨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박테리아가 서식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간 대 인간으로 옮는 건데 사람들끼리 부딪힐 일이 적으니까 훨씬 더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 같은 데 사는 게 최고네. 혹은 에리조나 같은 데 가서 사는 게 최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막 지역이 있는 데서 자면 뭔가 개운합니다. 제가 한국 와서 지금 지내잖아요. 여름 되고 좀 습도가 올라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개운하잖아요.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을 뚫려 맞은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이런 데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개운한 곳이 있고 이 두 곳으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뭐가 좋냐. 많이 걸어다녀요. 많이 걸어다니니까 건강에 좋아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되게 높았는데 한국 와서 아무 약도 처방 안 했는데 2주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돼버렸어요. 많이 걸어다니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걸어다니기 힘들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데 혹은 다른 미국이라 하더라도 걷는 게 그렇게 편한 곳은 별로 없어요. 미국이. 확실히 걷는 거는 한국이 더 많이 걸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면으로 보면 한국이 또 좋아요. 유리해요. 많이 걸으니까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정신건강학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세르토닌 분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고 그냥 기분이 좋아 되는데 한국은 이 맑은 날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뭐 항사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인구 비해서. 너무 밀집된 나라에서 자동차가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자동차에서 나오는 공해가 꽤 크다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왜 느끼냐면 사실상 한국도 지방도시 차 없는 데 가면 하늘이 되게 맑아요. 단순히 황사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제주도만 하더라도 확실히 날씨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 나라에 일본만 간다 하더라도 호카이도 같은 데 가면 하늘이 파래요.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서울하고 용이만 하더라도 하늘이 되게 달라요. 그런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 한 개가 와 있는 동안 대기 오염 수치를 매일매일 착각하거든요. 확실히 미국보다는 공기가 안 좋아요. 제일 사람이 많이 섭취하는 게 공기하고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우선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LA 공기가 좋을까요? 라스베가스 공기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라스베가스 공기가 더 좋아요. 제가 그 수치를 따져보면 라스베가스 공기가 평균적으로 LA보다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가 훨씬 적고 자동차도 훨씬 적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물론 라스베가스가 사막이라서 1년에 한 열흘 정도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슨 화성에 온 것처럼 앞이 뿌연 이런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하더라도 모래먼지예요. 모래먼지는 인간의 몸이 걸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화학적인 먼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자동차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생기는 그런 미세먼지 타이어가 타면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조금 해서 몸 안에 침투돼서 이게 걸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모래바람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바람 같은 것은 인간의 몸으로 걸러낸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라스베가스가 LA보다 공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한국보다는 훨씬 공기가 좋죠. 자, 그거를 보면 또 미국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브를 따져보자고요. 그럼 또 뭐가 나쁩니까? 물이 나빠요. 물이 나쁜 건 왜 그럴까요? 미세브에는 큰 강이 없어요. 저기 콜라와더 로키 마운틴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쭉 그랜드 캐니언을 지나서 미세브해서 멕시코까지 쭉 흘러들어갑니다. 그 물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브에 있는 물은 다 물이 센 물이 많죠. 산성화되어 있는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석회수가 되게 많아요. 땅을 갖다가 다 지나가면서 흘러왔던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LA 같은 데서 설거지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냥 하얀 거 묻어 나오는 거 이게 다 석회분이거든요. 이거 많이 섭취돼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은 또 안 좋아요. 물은 또 한국이 물이 좋아요. 미국에 비하면 물이 꽤 좋습니다. 물론 미국에 더 청정기역도 있죠. 알래스카라든가 저기 콜로라도 같은 데 가면 물이 진짜 청정기역이긴 한데 그런 데까지는 아닌데 하더라도 한국도 따져보면 두메삼골 가면 물 좋겠죠. 보편적으로 한국의 물이 미국보다 좋아요. 이 물에 따른 짐은 또 한국이 승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죠. 그래서 캠피디가 미국에서 하라는 얘기야. 한국에서 하라는 얘기야. 어디가 뭐가 좋고 어디가 뭐가 나쁜지를 쭉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해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뭐가 좋냐면 병원, 그냥 동네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기가 쉬워요. 이게 좋다고 볼 수 있고 또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감기 걸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가려면 병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가면 기다리는 건 너무 지쳐서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배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배 다 났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대도시 같은 데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한국은 그렇게 간단하게 병원 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잔병 같은 거 고치는 건 한국이 되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걸 쓰려면 의사한테 처방 받아야 되고 그런데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내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약을 먹으면 낫기는 또 되게 잘 나서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처방도 그렇고 요즘에 제가 치과를 가긴 하지만 치과도 치료만 하면 항생제인지 뭐냐면 팡팡 다 처방을 내주니까 그래서 너무 약의 내성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이거는 그냥 병원 가는 건 한국이 편한데 사실상 너무 약에 노출되어 있고 너무 편하게 병원 가는 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몸의 자생력 같은 거 몸이 스스로 생기는 저항력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더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한국의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제가 미국은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평균 수명이 높던 나라인데 요즘에 미국과 한국을 따져보면 한국의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거는 팩트니까 그 얘기는 한국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은 모든 인종이 다 섞여 있는 나라고 미국에서도 또 에이지안 동양인들만 따로 따져보면 동양인들이 사실 서양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인들만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높은 게 그 이유도 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으면서 보니까 한국이 좋은 거 미국이 좋은 거 다 있는데 제가 이제 딱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 살려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공기 안 좋은 거 그다음에 음식 사가는 거 이거를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교통사고 위험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깥을 안 다니는 게 좋은데 나머지는 또 한국이 좋은 게 있어요. 병원 가기도 쉽고 물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어디 산책 다니기도 좋고 이런 것들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시려면 집안에 요즘에 30세대 이상이면 다 전열 교환기라고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하고는 다른 게 바깥 공기를 필터로 해서 집안에 들어가 내고 안에 있는 묵은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고 그러면서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걸 잘 이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집안 공기를 되게 맑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식 보관 열심히 하고 설거지 깔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 위생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에서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확실히 설거지 이런 것 같은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컵에 입을 댔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컵에 입을 댔는데 컵에서 쉰냄새가 나는 거 보고 진짜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씻어놓고 물 뚝뚝 떨어지는 거 그냥 찬장 위에다 얹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이 마르기 전에 쉬어버리는 거예요. 박테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국에 조심하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한국에 배탈 많이 나는 게 좀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날씨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의 여름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여름에 좀 에어컨을 많이 키면 확실히 습도가 좀 낮아지겠죠. 습도가 좀 낮아지면 조금 더 박테리아 번식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 이제 나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겨울철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많으니까 옮겨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마스크 같은 거 좀 상활화시키고 바깥에 갔다 오면 손 씻고 이런 거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좋은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그리고 확실히 공기도 좋아요. 다 여러 가지가 좋은데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름엔 더우니까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근처에 걸어 다닐 만한 데가 많지도 않아서 다녀봤자 저희 집이 있는 게이 커뮤니티 단지만 여기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근처 공원이라도 가려고 하면 차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근처에 공원이라도 있는 곳에서 하시면 확실히 걷는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걷는 운동이 용의치 않으니까 제가 좀 미국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짐 같은 데 체육관 같은 데서 운동 걷는 운동이라도 좀 하시는 게 좋고 수영장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수영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에 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근육은 생기고 그래서 수영 같은 운동이 라스베스는 좀 건조하니까 아주 피부 보습을 위해서 수영 같은 운동도 꽤 좋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라스베스가 좋은 게 거의 평지고 눈이 간혹 가다 내린 경우는 있지만 도시에 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낙상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계신 분들은 기본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산책 다니고 수영하고 이런 기본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오프닝몬 같은 거 미리미리 잡으셔서 미리미리 병원 가서 검사 같은 거 잘 받으시고 왜냐하면 의료 쪽은 한국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좀 미국에서 계시면서 한국 음식 같은 거 좀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국 음식 같은 거 좀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세레토닌 분비가 많이 되고 그래야지 자꾸 젊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꾸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양쪽 나라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 요리할 때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파인데 파가 제일 금방 시들죠. 파를 갖다 얼려 놓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파 얼려 놓는 게 별로 안 좋은 게 향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파를 집안에 심어서 키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언젠지 밑에만 내려가면 막혀 내려가면 다 바로 파 있고 뭐 그러니까 음식 쟁겨놓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게 되게 적죠. 한국 음식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음식을 좀 쟁겨놓고 먹어도 그렇게 상하지 않아요. 한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확실히 한국이 좀 상한 게 많기 때문에 한국은 식중독 같은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공기 나쁘니까 바깥에 나갈 때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길바닥을 보면 한국은 예전에 인도에 있는 데를 갖다가 보도블록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도블록으로 많이 만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가로수가 있잖아요. 한국은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도 동부 같은 데는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미 서부 같은 데는 팜츄리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가로수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땅바닥 위로 튀어 오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거기에 발 걸려서 자빠진 적 한 적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이 잘 올라오는 게 밑에 있는 뿌리가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또 한국에 또 많은 지역의 보도블록을 뭐로 만드냐면 이렇게 자갈 같은 거 아주 한 1cm 미만의 자갈 같은 걸로 아스팔트처럼 깔아서 밑에를 좀 푹신푹신하게 만드는 이런 보도블록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짙은 빨간색으로. 그런데 저는 거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완전 딱딱하지도 않고 그래서 걸을 때 발목에 무리도 없고 그냥 약간 푹신푹신하고 좋은 게 이게 겉에가 좀 스폰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나무뿌리가 올라 있어도 땅이 이렇게 올라가지 보도블록처럼 하나만 톡 튀어나와서 올라와서 발 걸리고 이런 문제는 좀 적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걸어다니실 때 좀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괜히 넘어지시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 오니까 연세드신 노부부가 두 분이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게 사이가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둘이 누가 넘어질 뻔 한번 잡아주려고 그렇게 손 붙잡고 다니신다 뭐 그런 얘기 듣고 웃었는데 그게 뭐 진짜 반은 맞는 얘기더라고요. 진짜 자빠질 적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자빠질 뻔 한 적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 이 두 가지만 갖고 사람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미국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도시에서 밤늦게 돌아다니면 강도당하고 총 맞을 가능성이 많죠. 뭐 흔한 건 아닙니다만 한국은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와서 차길을 지날 때마다 교통사고 차 때문에 제가 조심하고 두리번거리고 그 받는 스트레스 미국에서 LA 같은 데 지나가면서 혹시 이상한 놈 있을까 봐 두리번거리는 그 스트레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강도 총조심 한국은 차조심 그런데 이거를 조금 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국도 외곽으로 나가면 덜하고 한국도 서울 말고 외곽으로 나가면 그게 훨씬 더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 때문에 생기는 다치는 거 낙상 같은 거 이런 것도 미 서부는 많이 안전하죠. 눈 온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발 걸릴 일도 없고 한국은 아무래도 겨울철 같은데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몸 안에가 변형이 되겠어요. 생기는 병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드린 건데 암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건데 이건 스트레스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엄지 발톱이 자꾸 살 파고들어가서 계속 피가 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많은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발톱도 내 몸이고 이 발도 내 몸인데 왜 내 몸이 내 몸을 스스로 괴롭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좀 나이 들면서 좀 삶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편안해질 때 어느 날 잊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부터 발톱이 살을 파고들은 게 없어졌네?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내 스스로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몸도 이상하게 움직이는구나. 내가 몸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닌데 몸도 이상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때 저는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게 뭐 의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몸이 건강해져요. 제가 젊어질 때 한참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는 아침마다 일하면 헛구역질 나고 이따고 그럴 때 젊은 나이에 건강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이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발톱이 발을 파고드는 것도 없어지고 몸에 종기 같은 거 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실까요? 확실히 스트레스와 큰 밀접관계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 같은 문제 내부적으로 몸이 이상해져서 아파지는 문제 이런 것 같은 거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울하지 말아야 돼요. 우울하지 않으려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는 게 좋습니다. 맑은 공기 근데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 당연히 다 중요하죠. 그리고 와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여러분이 미국이 맞는지 한국이 맞는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한국 와서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는 뭐냐 공기 스트레스 차 스트레스 이게 제일 커요. 만약에 한국에서 제가 산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흔히들 한 얘기로 재미있는 지옥이 한국이고 재미없는 심심한 지옥이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사는 건 재밌지만 살아나가는 거는 힘들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회화적으로 한 건데 저는 한국 나와서 동물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받는 거는 길에 차길 지나갈 때 차 언제 뛰쳐나올지 모른다. 차 스트레스 그다음에 공기가 나쁘다. 이 두 가지 스트레스가 크고요. 나머지는 편해요. 병원 가는 것도 편하고 마켓 가는 것도 편하고 그다음에 밥 먹는 것도 편하고 그다음에 물도 깨끗하고 반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 어떤 스트레스도 받죠? 어디 밤늦게 다니면 강도, 도둑, 권총 사람 한 대 같으면 무슨 테러 이런 걱정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미 서부 같은 경우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수기 같은 거 다 설치하는데 그거는 정수기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이긴 한데 좀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미국에서 불편한 스트레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차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요. 어디 갈 때마다 차 운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차 운전하는 게 전혀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실 공기 나쁘다는 상관없어. 난 폐가 괜찮아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공기 나쁘다는 게 되게 민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되게 횡사수설처럼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다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좋은 거 한국이 좋은 거 환경적으로 좋고 환경적으로 나쁜 거 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국은 여름이 고온다습하니까 박테리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나라고 미서부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같은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이 인구율도가 높으니까 감염 같은 거 되기가 더 쉬운 나라일 수도 있고 음식 같은 거 상하기도 더 쉬운 나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빈번율 같은 거고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미국은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권총 그다음에 이런 살인사건 이런 문제 같은 게 꽤 크다고 볼 수 있고 미서부는 물이 진짜 쓰레기예요. 너무 물이 나빠요. 이런 것 같은 게 문제 있고 의료 문제 진짜 이것도 문제가 커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의료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보시고 날씨는 인간이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서부에 사신다? 그러면 확실히 관절은 덜 아픕니다. 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박테리아가 많이 서식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염증 같은 경우는 많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대신 병원을 자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몸 건강관리 같은 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국에 계속 사는 게 좋은가 미국에 사는 게 좋은가 이거는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이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 환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미국 내에 다른 데 계신 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미서부에 계시다가 아틀란타 가신 분들은 오늘부터 여기가 참 습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 하신 분들도 있고 시애틀을 갔는데 아 처음엔 시애틀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진짜 사람 우울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알라스카 가니까 또 와 여름엔 또 해가 길어서 좋았는데 겨울에는 그냥 밤이 너무 길어서 아 진짜 겨울에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난 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시애틀 가서 사니까 너무너무 좋다. 아 미리 시애틀 와서 살걸. 그리고 나는 혼자 조용하게 지낸 게 좋은데 알라스카 자연도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게다가 사람도 만날 일이 없고 너무 조용해서 좋다. 나 스트레스 안 받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알라스카가 아주 좋은 장소일 수 있고요. 누구는 또 시애틀이 아주 좋은 장소일 수 있고 누구는 또 저같이 라스베가스를 갖다가 아주 좋아하는 또 이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 마음에 드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라스베가스 제일 싫은 건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게 제일 싫고 나머지는 라스베가스 편해요. LA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곳 한국에 와 보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는 안 사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그나마 차 그리고 공기 근데 한국은 제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1, 20년 후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근데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면 공기도 훨씬 더 깨끗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으로 모르죠.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도심 내에는 무조건 자율주행을 하라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율주행하는 차니까 사람 안 치이고 알아서 스탑 잘하고 알아서 운전 잘하고 가자는가 또 이렇게 되면 한국이 진짜 또 살기 좋은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요? 따뜻한 날씨 비온 날씨 적막한 곳 혹은 사람이 많은 곳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체질은 어떨까요? 나는 배탈이 잘 걸려 나는 식중독 같은 게 잘 걸려 나는 바이러스에 약해 이런 거 따져보시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 내립니다. 결론은 왜? 사람이 다 다르니까 결론은 못 내리지만 어디가 특정이 좋다 결론은 못 내리지만 사람마다 본인이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긴지 말하면 본인한테 맞는 곳을 찾는데 환경을 찾는데 미국 안에서라도 혹은 한국에 오신다 하더라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또 생각나서 이렇게 카메라 켜고 영상 올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